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아름다운 해안 경관으로 이름난 서귀포 바닷가에는 소천지라는 숨은 명소가 있는데요 백두산 천지를 닮았다고 해서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곳인데 누군가 시멘트를 여기저기 발라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서귀포의 한적한 바닷가에 솟아있는 기암괴석들 뾰족한 현무암들이 바닷물을 동그랗게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백두산 천지와 비슷하다는 소천지입니다 근처의 울레길이 지나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가까이 가보니 검은색 현무암에 하얗게 시멘트를 발라놓은 흔적들이 눈에 띕니다 마치 진검다리를 놓듯 여기저기 바위 위에 발라놓았습니다 바다로 이어지는 곳까지 깊숙이 들어가 보니 바위 틈에 시멘트를 발라서 널찍하게 건물 현관과 계단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소천지 일대를 둘러봤는데요 누군가 이처럼 시멘트를 발라서 평탄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대여섯 군데 정도 됩니다 이렇게 자연을 훼손하는 것 자체가 제주도를 너무 환경을 아름답게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경관을 훼손시키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주민들은 이곳의 해양 레저 관광객이 부쩍 늘었던 3, 4년 전쯤 누군가 시멘트를 몰래 발라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서귀포시는 이곳이 국가의 재산인 공효수면인 만큼 허가 없이 시멘트를 발라놓은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입장입니다 서귀포시는 소천지에 시멘트를 바른 범인을 찾기 위해 해양 레저 업체 등을 조사하는 한편 범인을 찾기 어려울 경우 직접 원상복구한 뒤 경찰에 수사 의뢰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의 한 특급 호텔의 여성 사우나에서 밖에서 유리창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투숙객이 여러 차례 항의했는데도 호텔 측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다가 오히려 투숙객이 소란을 비운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문을 연 서귀포시의 한 특급 호텔입니다 제주로 신혼여행을 와 지난 11일부터 2박 3일 동안 이 호텔에 투숙했던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호텔 바깥을 산책하다 여성 사우나 내부가 유리창 안으로 훤히 들여다보이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A씨의 아내가 이미 여성 사우나를 두 차례 이용한 뒤였습니다 그런데 A씨가 처음 항의하자 호텔 측은 유리창에 미러 코팅이 돼 있어 낮에는 보일 리가 없고 밤에는 블라인드를 내려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가 증거로 사진을 찍어 두 번째로 항의하자 호텔 측은 실수로 밤에 블라인드를 내리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A씨가 낮에도 분명히 보인다며 경찰에 신고한 뒤 세 번째로 항의하자 호텔 측은 이들이 소란을 피운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호텔 측이 뒤늦게 확인한 결과 여성 사우나의 유리창에 미러 코팅을 하면서 샤워장 부분을 빼먹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아내가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한 뒤에야 호텔 측은 사우나 운영을 중단했고 경찰은 불법 촬영 등 유법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황섭입니다 제주도가 제주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한 가운데 제주경찰청이 실무협의회를 명문화하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제주도가 입법 예고 전에 자신들과 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의견서를 통해 제주도와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의 기관장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와 고위 간부가 참여하는 실무위 구성의 명문화를 주문했습니다 특별자치 강화를 위한 TF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학계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TF 첫 회의를 열고 행정체제 개편과 행정구역 개편 등이 중점 검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참석자들은 행정체제와 행정시 권역 조정 등은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의 권한이라며 TF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는 2017년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 4개 권역안을 담은 권고안을 제출했지만 정부 반대로 모두 무산됐습니다 제주지역 코로나19 발생 1년을 되돌아보는 기획뉴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주가 관광지인데도 코로나19 방어에 그나마 선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방역 최전선에서 묵묵히 일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 1년째 소리 없는 사투를 벌이는 숨은 영웅들을 박주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공항 주차장 한편에 마련된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제주지역 최대 관문에서 코로나19 방어를 위해 설치된 곳입니다 경사진 주차장 바닥에서 찬바람을 막는 것은 간이 천막뿐 1년 가까이 하루 16시간씩 간호사 9명이 이 교대로 추위 더위와 싸워가며 하루 500여 명의 검체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잠시 숨 돌릴 새도 없을 때가 많지만 검사에 항의하며 고성을 지르고 욕까지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면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를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도 방역의 최일선에 있습니다 자가격리자에게 제공할 음식물을 배달하는 것도 증상 유무나 격리지 이탈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모두 담당 공무원의 일입니다 확진자가 급증했던 지난해 12월에는 자가격리 인원만도 3천 명이나 돼 공무원 1명이 서너 명을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 됐지만 개인적인 심부름까지 시키는 자가격리자들 때문에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가 급증하면서 검사 인력의 피로도도 쌓여가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 보건소 등 7곳에서 채취한 검체를 13명의 연구사가 3교대로 많게는 하루 2천 건이나 검사해야 하다 보니 주말 휴일을 반납하는 것은 물론 밤샘 근무도 부지기소 감염이 돼버리면 실험실 전체가 오염이 돼버리는 거니까 저희 연구원 자체가 셧다운이 돼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돼서 그걸 좀 조심하려고 안 만나고 있습니다 방역 최일선에서 묵묵히 각자의 책임을 다하는 방역 최전선의 숨은 영웅들 코로나19로 제주가 선전할 수 있었던 데는 이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지난해 새 학기를 앞두고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학사 일정이 파행을 빚었는데요 올해는 입학식과 함께 60%가 넘는 학교에서 모든 학생의 등교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지난해 학교 입학식은 취소되고 4월에야 온라인 수업이 5월에 고3 학생부터 등교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중교 수업 비중은 60%대에 그쳤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내려가고 방역 체계가 어느 정도 갖춰진 올해는 입학식이 열리고 신입생이 50명 미만이면 학부모 참석도 허용됩니다 새 학기부터 600명 미만의 초등학교와 500명 미만의 중고등학교는 모든 학생이 등교하게 됩니다 전체 188개 일반학교 가운데 56%인 105개 학교입니다 학생 수가 많은 나머지 학교는 3분의 2 등교 수업을 하거나 학부모 협의를 거쳐 전체 등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까지 고3 학생은 2.5단계까지 매일 등교 수업을 받습니다 초등 1, 2학년에 대한 돌봄 교실은 정상 운영되고 원격 수업일 경우 3학년까지 확대됩니다 다만 교회 체험학습을 제외하고 코로나19를 우려한 가정학습인 경우 결석 처리됩니다 기저질환이라든지 특별한 질환이 없이 단순한 우려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코로나19에 대비하기 위해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에서 29명 이하로 줄이고 보건교사 137명과 방역인력 848명을 일선 학교에 배치합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 천여 명에 대해서는 계약 전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교직원들의 다른 지역 방문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집단 면역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학교와 아이들의 안전을 엄정하게 지켜야 합니다 앞으로 2주를 가장 안전하게 보내야 합니다 또한 원격 수업에 대비한 세부 계획을 세우고 학교는 물론 학원과 교습소, 독서실 등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방역 소독을 하도록 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올해 제주에서 봄꽃이 평년보다 빨리 피일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업체인 날씨 153웨더에 따르면 올해 제주의 경우 3월 10일 개나리를 시작으로 3월 12일부터는 진달래가 개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개나리는 평년보다 6일, 진달래는 12일 빨리 개화하는 것으로 3월 하순에는 봄꽃이 만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주지방은 오늘 밤 산지에 대설특보가 발효되면서 모레까지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산지 등 많은 곳은 20cm 이상이고 중산간과 해안에도 5cm가량 눈이 오겠습니다 육상과 해상에는 강풍주의부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아침 기온은 0도, 낮 기온은 5도가량으로 매우 춥겠습니다 내일 한파 날씨로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도 차질이 예상돼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주 MBC 2월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본사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위원들은 시사 토크 프로그램 명쾌한 주를 통해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찬반, 쟁점 등을 자세히 정리한 것은 시의적절한 구성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코로나19 1년을 되돌아보는 기획을 통해 그간의 방역 상황을 진단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보도를 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부적절한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취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연인관계였던 B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안목적으로 촬영에 동의한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A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직위 해제 조치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3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한림읍 오리농장 주변 반경 10km 이내 가금류 농가 51군대를 정밀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반경 10km 이내 농가는 다음 달 5일까지 21일 동안 제주시 지역 모두농가는 오는 20일까지 7일간 이동 제한 조치를 해냈습니다 제주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 가격이 처음으로 1제곱미터당 5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테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